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문희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은옥 전 창원대 리더십 센터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신청이 연기됐습니다. 당초 20일로 연기됐었는데 현재 3월 중으로 조금 진행될 것 같아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김경수 도지사 변호인단은 애초 이번 달 2월 20일에 담당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기로 언론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김지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가 이번 법원 정기인사의 구성원이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가는 재판부에 내부하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 오는 재판부가 2월 25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보석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재판장 1명에 배속판사 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재판장은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맞는데 부장판사 인사는 이미 2월 15일자로 나와서 2월 18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속판사 중 1명이 주심을 맡게 되는데 그 배속판사는 2월 22일자로 나서 2월 25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보통 화후보 사건은 기록을 먼저 주심 판사가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재판장이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심 판사가 변경되기 전에 보석신청을 내보았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주심 판사가 1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에 보석신청을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 같은 것도 기식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신청, 석방에 대해서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야 쪽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김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운동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석방해달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달라, 재판을 해달라. 계속 서명운동하고 집회를 펼치고 있고요. 또 보수단체에서는 반대의견, 사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도민들의 현재 사태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과 심각한 지역 경제 문제는 도민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을 이끌게 해달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의 도민들의 메시지이며 산재에 있는 도정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재판에 응할 수 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네, 우선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도 지역 방송이고 해서 도정만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수장이 있어야지 돌아갈 거고 지금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보석 신청이 미뤄졌으면 그만큼 이제 또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창원시 공무원들 사이에 만세운동 재현 행사 인력 동원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허성문 창원시장까지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 인력 동원 논란에 말을 붙이면서 공무원사의 작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그 내용과 쟁점과 함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우리나라 만세운동에서 기념비적인 해죠. 우선은 3.1 만세운동 100주년 행사라서 전국 지자체 또 시민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좀 준비되고 있고 또 도청에서 3.1절 당일 또 펼칠 행사도 상당히 다채롭게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뭐 창원시는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시민과 함께 3.1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많이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27일에 오후 3시부터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3.1절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역사인식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최태성 광사를 초청해서 시민 대상 역사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청사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창원 광장, 삼각지 공원, 중원 로타리 등 세 곳의 대형 또 에드보룬 태극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3.1절 당일에는 유공자와 유족들을 모시고 창원시 애국지사당에서 추모제를 올린 후에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또 기념식을,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부터는 창원 컨벤션 센터, 마산역, 합포구청, 중원 로타리 등 이론 등 창원시 곳곳에서 범시민 만세운동을 동시에 전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일 행사에 창원시 공무원들을 대고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 측에서 휴일에, 그날 수요일이잖아요. 3년이 지나면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에 허성구 창원시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3.1절 백준행사 인원 동원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나 있을 법한데 특히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있다, 그런 법하다, 아니면 좀 넘어하지 않나 이런 의견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창원시의 3.1절 행사를 둘러싼 논란,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창원시에서는 이번 3.1절 행사에 신경을 쓴 이유는 일제의 탄압에 대하여 평화적,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항한 민족 최고의 운동이자 또 약소국에는 용기를 주고 전 세계적에서 의미 있는 뜻깊은 행사라서 특히 100주년이라서 많이 신경을 쓰고 기획을 했습니다만 휴일 인원 동원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 때문에 애초 계획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로 58개 읍면동별로 100여 명씩 동원하는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휴일이다 보니 의미는 어떻게 모으나, 의미나 의도는 좋지만 조금 너무 힘들다, 좀 고려해달라는 그런 게시의 거래에 장원시에서 수정하기를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장원 컨벤션 센터 주위에서 한 500, 600여 명만 참여하는 행사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명곡 노타리 주변에서 일기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무원 동원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은 내부에서, 외부에서 좀 이야기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사실 창원시가 이제 공무원 동원 행사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조금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 사회의 변화의 바람, 요즘 공무원들 사이에 갑질 문화에 대한 미투 운동 확산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할 말은 한다.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발달하면서 익명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손쉬워진 불만 표출로 인해서 접근이 쉬워진 의사 전달 창고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워낙 경직된 사회이기도 하고 상하 복명도 심하고 또 이제 승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목소리 내기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변화가 겹치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약간 이례적인 게 아까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휴일에 나와서 동원되고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쓴소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호동호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먼저 허 시장은 3.1운동은 일제 강일병합 이후에 무단 통치를 해서 우리 민족을 억압적으로 맞살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재앙운동이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 기념은 매우 뜻깊은 행사이다라고 먼저 문을 뗐고요. 그러면서 노조의 일부 지적은 타당성이 있지만 본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건전한 시민으로서 인식조차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고요. 또 허 시장은 무분별하게 우리 직원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민족적 기념회는 당연히 동원되어야 한다고 본인들 수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런 일조차 동원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무언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로부터 일방적인 준비가 아니라 전 직원들이 소통해서 공감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노조의 게시판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제한되길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온체의 행사 자체가 10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들이 분발을 해서 참여를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에 담긴 어떤 말 같습니다. 네, 뭐 또 공무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윗사람 이제 이걸 기획을 하고 또 의미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큰 행사다 보니까 이런 또 허성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온호경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공무원들을 향한 시장의 어떤 이야기 메시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시장님의 쓴소리 공감은 갑니다. 예야를 떠나 우리 지역에서 국가적, 민족적 중요한 기념일을 잘 치르고 개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 사유를 들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침은 가했지만 일부 수정해서 민주적으로 처리한 시장님의 리더십에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창원시도 통합 출범이 10여 년 정도 지내되었습니다. 서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것이 많습니다. 통합 창원시에 새로운 비전을 세워줄 시민들 간의 통합의 사항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번 행사는 뜻깊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 행정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면 논의를 조금 깊이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논란이 또 하나 또 있죠. 또 똑같이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수사 촉구 세명운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죠. 지난 2월 21일 이병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도전 공백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과 김지사다. 국민 다수 여론은 구속이 적절하다는 것이고 특히 경남, 부산, 울산의 여론은 압도적이라면서 민주당은 공무원을 괴롭히는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사법부의 준호만 뜻을 따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공무원들의 정책 중립 의무가 엄중하고 입원하면 엄벌을 받게 됨에도 민주당 후보는 우월적 지혜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정상적 업무에 방해를 끼치고 있다라면서 한국당 도의원들은 도민들과 함께 이같은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민주당에 대해 분노하면서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김지수 의장에게도 의장은 민주당만으로 대표가 아니고 경남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의장으로서 경솔한 행동을 중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이 밖에도 현재 박성호 고난대행에 대해서도 경남 도로부터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거래에서 지사 척방척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도전 공무와 상관없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부분에 잠시 제가 얘기했던 창원시의 행사에 대한 공무원 동원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보면 공무원들을 어떤 무엇에 동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선들 부딪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주장 충분히 이것도 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공무원 동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마치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치 불법 서명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나친 정치 공세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할 만한 소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될 수 있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 민감한 도지사 그리고 도전 공백을 위해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도지사라는 자리가 단순히 행정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자리 안에서 또 어떻게 야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뭐 우리나라의 지방시 제도가 현재 시작된 약 30년이라는 좀 긴 역사가 지났습니다. 사실 지방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또 집봉 분권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명한 방식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거고요. 하지만 결국 자치단체장, 자치의원들을 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통해 선출을 하는 게 됐기 때문에 문제는 위로부터 관해서로부터 자유롭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로 통해 뽑힌 선출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앙당의 정치적 노선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앙당의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의원들도 일정 부분 자기 몫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 압박, 동원 이런 식의 영향 행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현재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편성해서 승진이나 기태의 이익을 바라는 공무원들도 사실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여당에게 입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니만큼은 여당에서 덜갑지 않더라도 우선은 어떤 야당의 비판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공무원동원 문제, 이 부분에서 조금 어쨌든 법이라는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국경일이나 정부 지하체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또는 참여를 동의하는 것, 이런 부분이 사실 법의 위법사항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이런 의무,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지 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의 성격, 동원되는 주체의 범위, 지지의 종류 등 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 복종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과 사회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행사에 가도, 행사의 범위도 직무거든요. 사실 직장이거든요. 행사에 발생하게 되면. 즉 직무를 수행하면 있어서 상관의 명령이 명백 기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명령에는 따라야 하고 직장을 이탈했어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무원, 지자체가 주관 행사도 직무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행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 것이 과연 직무의 범위인가라고 봤을 때는 행사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핑계로 자신의 사익을 채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지지시한다면 그것은 직무로 보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를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사안별로, 사건 별로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좀 너프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3.1차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만약 김지자 서명운동의 만약 가정인입니다. 공무원들 동원했다면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창원시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법 쪽은 아니고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김경수 지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도민들은 이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봤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조금 이제는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과 참여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도 참석자가 없거나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나 지역적 공공의 목적에 동원보다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청에 맞는 홍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도민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큰 행사를 치르며 준비해온 과정에 비해서 결과로 인해서 입장이 곤란해지는 공무원들도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공무원도 눈치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각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세상이 바뀌고 있고 공무원들의 연령층도 그만큼 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만큼 딱딱한 공직사회였고 또 나오라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공직사회로 진출하면서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제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분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논란보다는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본인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든가 그런 설득 과정이 더 필요하겠죠. 그게 그냥 단순히 또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였던 거기 때문에 이런 설득 과정 합의 과정을 더 힘을 쏟는 게 그 행사의 진심성도 진정성도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아 3.1절은 국가적인 축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동원의 적절성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국가 경축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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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